아이린, 설빈, 세뇨. 이렇게 세 분이 들어왔고 계십니다. 세 분이 올라오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앞쪽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북면 쪽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북면이요. 본인의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남은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면. 네, 고맙습니다. 계속 다시 한 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의 댓글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수상 보시고 아이디엘 씨는 바쁘고 씨와 함께 시상을 해주실 계획인데 요백의 전현직 MC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아이디엘 씨는 소감을 말씀해주신 거예요. 오늘 함께 시상을 하게 되는 소감을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 거죠? 바쁘고 하시나요? 네. 네. 너무 어려운 날은 지금 흰headed owns가서 95만 남았을 때 내일 당장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함께 만나가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안성팀을 모델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유정씨, 태정씨한테 전화해주세요. 어.. 세정언니.. 아.. 세정씨에요. 오늘 수사공배에 오랬는데 소멸이 어떠지 좋아합니다. 아 원래는 한참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진짜 급하게 오늘 수사공배에 오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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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만족하고 안되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빈씨 그러면 여기 지금 네티즈분들이 보러 와주시는 거군요. 본인 꼭 대답해 주시겠어요? 솔빈씨 왕스에 뭐하실까요? 아.. 저는.. 네.. 드라마.. 솔로 소재들이 얘기하는 드라마 찍고 있어서 내일 아마.. 틀렸다 싶지 않을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마지막 미션이 있는데요. 큐티, 섹시, 엽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포즈를 취하시면 기사님들이 사진을 찍어주시고 바로 인터넷에서 저에게서 투표가 진행될 거네요. 21세기에요. 바로바로 갑니다. 다진하시겠습니까? 다운이 크게 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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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야? 큐티? 섹시? 섹시? 네.. 알겠습니다. 섹시가 다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으아.. 하나.. 둘.. 셋.. 우후.. 네.. 고맙습니다. 훌륭한 자료주셨어요. 네.. 훌륭한 자료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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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침.. 1.. 3.. 아.. 2..